이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내 흰 공이 여기에 있을 때 빨간 공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. 이것으로 뭘 알 수 있느냐?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흰 공이 이만큼 갔을 때 빨간 공이 이만큼 갔다는 것은 2분의 1 두께로 쳤다는 겁니다. 그렇다는 것은 회전은 3팁 줬다는 거죠. 3팁 2분의 1 쳐보겠습니다. 좀 두껍네. 난 좀 두꺼웠어요. 하지만 하지만 힘내 맞았어 이번에는 쿠드롱하고 비슷하게 친 것 같습니다. 더욱 이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